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를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기며 국산차와 국산 배터리업계 보호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낸 테슬라와의 치킨게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기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새 기준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눈에 띕니다. 고효율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에너지 밀도 하게 되면 같은 용량에 같은 무게에 대비해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는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 리튬위원 배터리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새 정책은 NCM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유리한데 현대기아차가 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구간은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쯤 되니 테슬라가 타기 단위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를 5,699만원에 들여왔습니다. 100% 보조금을 등에 업은 모델Y는 현대기아의 주력 전기차 판매량을 압도했습니다. 보조금 장벽을 세워도 중국산 전기차와의 치킨게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로 테슬라는 이미 중국과 유럽에서 가격 공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만 달러 가까이 인하해야 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을 거쳐서 국내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내 자동차 제작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가지고 좀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엿보이는 새 보조금 정책 저가 전기차 러쉬의 궁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